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미 걍 나 죽을때까지 옆에서 해줄거야? 진짜 미찌? 이나는 귀엽다는 말 왜 이렇게 싫어해? 왜냐면 우리 컨셉이 귀여운 컨셉이 아니잖아요 무대 위에서 내일 휴일이에요 내일 쉬는 날 뽀샤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곡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미치 좋아한다면 윙크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윙크를 해봤어요 오늘 눈이 말썽이었어요 눈이 계속 안아비쳐서 속상했대 근데 눈이 예쁘다 하던데 미치가 예쁘다 하던데 미치가 예쁘다 하던데 미치 예쁘다 하던데 미치 예쁘다 하던데 안 돼? 장난 없잖아 좀 아 귀엽지 나도 사랑하네요 점심에는 아 목이 몰라가지고 으아악 바지러워 윙크 해달라고요?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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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묶어도 예쁜 것 같은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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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이님께서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고 했어요 흐음 흐음 저 비 맞았단 말이에요 비 맞고 말리지도 못하고 흐음 믿지볼라고 내가 흐음 흐음 씻지도 않고 브이 펴는데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고 흐음 흐음 그럴거야?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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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는 유나가 예뻐?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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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모드가 아니라 시크 모드인데 아닌디 시크 모드 아닌디 흐음 흐음 손가락 심장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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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들어갈 것 같아 소리 흐음 흐음 방금 꼬르륵 소리 흐음 흐음 들어갔어요 꼬르륵 소리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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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 오늘은 흐음 배가 고파요 흐음 흐음 아우 빨리 미치 보고싶어요 무대에서 흐음 그냥 갈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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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